이걸로 그냥 오늘 헉! 그러고보니 오빠 이 잠자리째 생각나? 응,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잠자리 이렇게 봐봐 싫어! 봐봐 내한테 씨리려고 그러지 싫어 진짜 아 싫어 야!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내놔 아 미쳤나봐 야 진짜 너무 어렵다 오빠 그래도 머리가 작으니까 이게 다 순간되지 이거 진짜 안 들어가면 오 오오오오오오오 난 진짜 작아 머리가 아니 자랑이 아니라 진짜 작아 거울은 안 보고 사이지만, 얼굴은 작아 어 맞아 한 번 씻어 아니 아니, 하시마 하시마 뭐가 좀 아프단 말이야 머리 한 머리를 어떻게 나 풀어 헤쳐버려? 오빠 빨리 본격적으로 말하자 빨리 우리 오늘 뭐할지 뭘 말해 아 안 말할 건데요 너 혼자 말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